현대에서 먹어볼 수 없는 맛이 있어서 항상 할머니께서 손으로 잡아주셨는데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. 그거 저거 펴봐. 불맛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저렇게 끓여야 또 제대로 맛있어. 지금 볼까요? 조심해. 가만히 봐. 가만히 봐, 들어봐. 겁이 엄청 많아. 그냥 들어봐, 다. 안 그래? 그럼. 이제 이것만, 이것만 다 떼면 다 생기는 거야. 그러면 건지만 돼. 네. 저기다가 아홉 집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. 익었어? 익었어요? 금방 익지 뭐. 맛있겠다. 우리 집에서 바늘로 이렇게 빼먹으래. 이래 돌려. 이쑤시개로. 저렇게. 너무 힘들어요. 할머니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잡는 줄 몰랐어. 할머니 고생해서 잡아서 너 주는 줄 알았어? 몰랐어요. 진짜 먹기는 참 쉬운데. 복잡하네. 우리의 고기. 손이 많이 가네요. 와, 맛있는 냄새 난다. 된장, 무슨 냄새. 또 가시도 없는 거야? 복잡하다. 손이 많이 가죠? 다 유기농이야. 지금 다 할머니가 키운 거. 흔들어, 흔들어. 흔들어, 흔들어. 흔들어, 흔들어. 흔들어, 흔들어. 흔들어, 흔들어. 흔들어. 어때? 뭐가 많이 부족한데? 지금은? 봐봐. 지금은 아주 끓여야지. 근데 그 향만 딱 그 향이 나와 있고. 여기서 뭔가 많이 넣어야 돼. 그렇지? 좀 더 끓여야 되는 것 같아, 깊게. 그렇지? 뭐가 부족해? 아, 뭐가 부족한지 날 알겠다. 딱 보니까. 할머니가 뭐. 오. 할머니, 비밀 소스다. 할머니, 이건 뭐예요? 지금 갖고 나오시는 게 뭐야, 저게? 어구. 오, 왕창 버버리네. 이건 뭐예요? 특제 양념 소스, 할머니. 과연 뭘까요? 이거 먹어봐. 이제 아까 맛보다. 마늘도 비싸다고. 오, 냄새가 달라. 응. 뭔지? 뭔가 있어. 다 먹어. 맛있지? 와. 이제 맛지, 그치? 이제 나무. 이 맛이야, 고향의 맛이야. 할머니의 손맛. 할머니 넣은 거 뭐예요, 가루? 가루지, 가루. 가루지? 통 거. 그거 이제. 삽살풀.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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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하잖아. 응. 이거 조금 넣어서 그거 하고. 응. 응. 엠에스지. 말을 두드리는 거 그래. 비법이 그거네. 간수거고 된장. 간장. 간장. 된장. 고마서는 맛있어.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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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간장, 된장 넣었을 때 왜 이 맛이 안 났어. 어, 그러니까. 그런데 갑자기. 우와. 피골 맛이 원래 그런 맛이야. 런맛 경이. 와, 너무 맛있다. 야, 당신이 말이야. 내가 저 올게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 번은 안 해주냐? 아휴. 그거 끓여주면 한 병 먹을 거 속 풀린다고 세 병, 네 병은 퍼마시는데 그걸 내가 왜 끓여줘, 미쳤어? 더 바뀌네. 어쨌든.